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100번째, 벌써 영상을 올린지 100번째가 됐습니다. 7월 22일 긴급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KN, 마즐리스크 슬라마탄 느가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오늘은 두 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자는 7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 57분에 온 내용입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투비어근이죠. 네, 펄리뚝 그러면 덮개, 묵가 그러면 얼굴, 펄리뚝 묵가 그러면 얼굴 덮개니까 안면마스크를 의미합니다. 펄루, 뭐뭐 해야하다, 디부까, 열다의 수동태죠. 스푸우냐, 네, 뿌우가 어근입니다. 완전히, 끄티까 그러면 뭐뭐 할 때, 막간, 먹다, 미눔, 마시다, 단, 그리고, 버리하다, 그러면 리아다가 어근이죠. 네, 여가활동을 하다, 막이, 무엇을 위해, 멍엘라깐, 피하다, avoid 또는 prevent,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리, 무엇으로부터, 에서, 떨어치마, 그러면 치마가 어근이죠. 오염시키다, 영어로는 투폴루트, 그런 뜻입니다.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펄리뚜부까, 네, 안면마스크는, 펄루, 뭐뭐 해야합니다. 디부까, 열려야합니다. 개방되어야합니다. 스푸우냐, 완전히 열려야합니다. 그런 얘기죠. 끄티까, 막간, 뭐뭐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미눔, 음료수를 마실 때, 단, 그리고, 버리하다, 네, 여가활동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요? 바기, 멍엘라깐, 다리, 떨어치마, 네, 멍엘라깐, 피하다, 예방하다, 다리, 떨어치마, 즉, 오염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오염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완전히 열려야 한다, 즉, 개방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 안면마스크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음료, 및 여가 중에,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메시지는요, 7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20분에 온 내용입니다. 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까이, 착용하다, 벌리뚝, 묵가, 네, 얼굴 덮개, 즉, 안면마스크, 등한 벗뚤, 네, 올바르게, 정확하게, 장안, 뭐뭐하지 마라, 르닭, 노타, 또는 두다, 디다구, 그러면 턱이란 뜻이죠. 그래서 턱 위에, 끄라나, 왜냐하면, 이야, 그것은 본래, 뭐뭐할 수 있다, 떨치마, 오염시키다, 머니에밥간, 원인이 되다, 물룻, 입, 스릅다, 그리고, 히둥, 코, 디장끼띠, 네, 장끼셔근이죠, 감염되다, 박테리아, 네, 영어로도 박테리아죠, 네, 스펠링만 조금 다릅니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꾸만, 그러면 세균, 자, 그래서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까이 펄리뚜무까, 네, 안면마스크를 바까이 착용하십시오, 등한 벗둘, 올바르게, 정확하게, 장안, 뭐뭐하지 마십시오, 르딱 디다구, 턱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끄라나, 왜냐하면, 이야 본래, 그것은 뭐뭐가 될 수 있습니다, 떨치마,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리고, 머니에밥간, 그러면, 투코우즈,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물룻, 스르타, 히둥, 입과, 그리고, 코를, 디장기띠, 감염이 되다, 어떤 것에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 안면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십시오, 턱에 올려놓으면, 오염이 될 수 있고, 입과 코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까스에, 드리마 까스에, 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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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스텝, 스텝, 아멘